그럼 쇠백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죠 이제. 전시도 해야 되는데 저기 다 잡아먹어버리고 여기 안에 생태계를 다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쇠백로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곳의 평화를 위해 녀석들이 양보를 해야 할 상황. 아, 끝까지 사육사를 골탕 먹이는 요 녀석들. 이제 걸렸다 이건지 그냥 감춰뒀던 비행 솜씨를 마음껏 뽐내주시는데. 내가 원래 엄청 노는 거 좋아해서 백로라니까 백로. 걸렸다 그거죠. 그래, 날아라. 실내에서 마지막으로 헐헐 날아라. 자, 자, 자. 드디어 첫 번째 백로 포획 성공. 둘째, 셋째도. 아이고, 요 녀석은 어디까지 날아가려나. 아이고, 오늘 사육사 체면이 말이 아닌데. 어찌됐건 끝까지 쫓아가. 최후의 항전 끝. 마지막 등록까지 모두 포획의 성공. 자, 자, 일루와, 일루와. 그렇지, 일루와, 일루와. 들어가세요. 어머, 몸집이 작네요 생각보다. 네. 뭘요? 마리만 길었지. 지금 생각으로는 밖에 나가서 밥도 많이 주고. 저기 가서 어울려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네들한테도 낫고, 저희한테도 낫고. 여기 다른 애들한테도 낫고. 그리하여 백로 오용지가 거처를 마련하기 전까지 당분간 살게 된 곳은. 야외 닭장. 자, 얘들아 날아가렴.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백로와 동거를 하게 된 금계. 이 녀석은 좀 황당한 눈치. 아니, 저 허용어 들은 뭐야. 예뻐. 황당해봤자 절대 불하지 않을 쇠백로. 어느새 상석 지붕 위에 딱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터주 떼감 놀이를 하는 못 말리는 백로 오용지들. 그런데 뭐 꽤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인데. 그리하여 오늘부로 뷰티풀 치킨들의 새로운 가격이 된. 갯벌에 살다 여기로 쫓겨난 쇠백로를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관상닭. 옆 쫓겨난 쇠백로. 그리고. 아, 귀여워요. 모처럼 찾아온 이곳의 평화. 이제 불안해서 벗어나 구멍 밖으로 나오면 되는데. 야, 짱뚱 어딨니? 칠게 어디 갔니? 얘들아. 어, 나왔네. 나왔어. 아유, 저 부르셨어요? 어, 부르셨어요? 아유, 저 부르셨어요? 아유, 나 기적이 좀 더 볼까? 아우, 찌뿌둥해. 아우. 이제 쇠백로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친구들끼리만 잘 지내면 갯벌의 안정은 금방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유,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내가 칠게발 인쇄해줄게. 이제 부위의 원조야. 땡큐. 포근한 햇살 아래 펼쳐지는 견공과의 행복한 하루하루. 이것이야말로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러나 누구나 꿈꾸는 유토피아.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우아하지 않다? 하루도 정할 날 없는 총체적 문제견들. 그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 비법을 전격 공개합니다. 우리 개의 식성 좀 고쳐주세요.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찾아간 곳. 안녕, 여기. 글쎄, 뭐 살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짓는 것 외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녀석들. 난 찍지마, 찍지마, 찍지마.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안고 있는 리오예요. 우리 아들. 아, 얘요? 네. 보기엔 멀쩡하죠. 아이고, 내 식성이 뭐가 어디가 없대서 그래? 그런데 식성이 특이하다더니. 왜 산책을 나가시고 그런데요? 좋은 건 없네요. 어, 그런데 빠른 걸음으로 엄마를 재촉하는 리오? 어, 자세히 보니 스키을 하듯 땅바닥을 훑기 시작한다. 녀석의 눈을 둥그레지게 만든 것이 있었으니 바로 진해다, 진해. 에이, 설마. 우와, 의심하기도 전에 진해를 먹어치우고만, 녀석. 거참, 나도 진해먹는 게 천부네. 뭐 한 번이야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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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죽은 지렁이까지 입속에 넣어버리고 만다. 저거, 저거, 저거. 안 돼, 안 돼. 아우, 그 뒤로도 시선은 계속 땅바닥에 고정. 리오야, 너 지금 산책 나온 거 맞니? 무슨 뷔페나 왔니? 밥 먹으러 나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무 껍질이랑 벌레랑 지렁이, 달팽이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반영을 하죠. 같이 나온 다른 녀석들은 얌전하게 유유자적 산책을 즐기고 있는 동안 우리 리오는 안패가 바짝 세우고 땅바닥에서 그냥 이것저것 찾아 주워먹기 바쁜데 이런 녀석 때문에 진아 씨 역시 산책하는 동안 방심은 금물. 리오야, 리오야, 안 돼, 안 돼. 뭐야. 어, 밤 정도면 뭐 양호한 수준.